1라운드 그 뭐 세미프로 그리고 아 이 윤중호 선수가 있잖아요 어 지금 방을 밀었는데 아 홍정이 더블킬 어 멀티킬 삼초를 받아가는데요? 뭐죠 홍정이? 3킬했나요? 네 멀티킬이에요 아 홍정이 나오자마자 삼초를 자 지금 생각보다 방어를 정말 잘하는 다왔어요 방 방 뚫렸어요 아 방 뚫렸어요 아 이거는 이거 저희부터 죽였는데요? 어느 자 1대1사음 야 오영호 오영호 오늘 샷벌이 영호 선수가 잘 쏘죠 엠퍼를 네 오늘 오영호 선수가 샷벌이 날카로운데요? 이야 오영호 다오오 오옹 오 이거 아 아 성형록의 마무리 아 아 자 자 왔어요 지금 정성용 네 정성용 정성용 오 이거 잡으셔야죠 정성용 큰일날까 해서 싸울까 했어요 지금이죠 자 주걱 싸움 자 오영호 아 성형록 야 성형도 더블킬 마무리되네요 이거 마무리되는데요 3점만 따면 히멜라가 이겨요 아 이거 오늘 아 이거 오늘 무너지네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아 이거 지금 켄진 선수가 알드 오키리 때문에 와 엄청나요 설마 이거 권총 세이브 가나요 3대1 세이브거든요 어디쩌서는요? 베이스통이었나보네요 지금 히멜라의 포즈 보세요 지금 각을 잡았는데 창규 선수의 대가리가 오른쪽으로 피가 피가 나왔어요 자 양해살의 대가리라고 하네요 머리를 박찬규 선수가 친한 것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그 창규 선수의 머리통이 ㅋ 아 양해살 정말 뭐 거침없네요 오늘 아 오늘 현진 선수 어 박지윤 선수 땄어요 뭐 정말 거칠 오 검 다왔어요 오 오 오 한 방에 그냥 야 성형노게 더블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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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누움 아 아깝네요 아 중우 선수가 센스있게 확인을 하네요 역시 오 지금 무리하면 안됩니다 어 눈통 지금 눈에 다 있는데 어 이거 눈적도 있어요 아 양각이었어요 지금 언얼 야 언얼 지금 포즈 좋았어요 자 2점만 다우면 되요 에지케이 하시 히말라야 지금 영력선수 어? 옆 이거? 아니 언얼측이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바로 히말라야가 역전했어요 바로 전세를 지금 참기 선수가 피도 좋아요 자 박찬규 검전만가요 자 박찬규 검전만가요 자 봤어요 지금 파지 봤어요 자 윤택 야 윤택 야 윤택 도둑이 없는것 같고 돌격분들이 워낙 잘해가지고 예 업혀가는것 같네요 그래도 진유 선수가 그래도 스나 스나 싸움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언얼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나가 할게 없죠 자 눈을 오 눈 마루 있었는데 지금 못봤나요 지금 언얼측 못본것 같은데요 오오 이거 진유 선수가 시선철이고 창기 선수가 낚시에요 이거 눈쪽으로 오면 망합니다 언얼 지금 언얼측은 베이스를 공략을 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이게 아 홍정희 개필했어요 중이 많죠 이거 지나가면 검으로 갔나요 지금 박진우 선수가 네 베이스에 돌고 있는데 오 이거 와 박진우가 현진 땄어요 근데 반이에요 박진우 선수가 박진우 선수가 아까 반샷 때린거에요 아까 반샷 때린거에요 아까 반샷 맞은거고 그래도 지금 스나이퍼를 잘랐기 때문에 아 그래도 윤중우가 바로 눈 먹고 오네요 반투명이라고 하네요 홍정희 선수가 지금 낚시에요 앵글 이거 확인 안하고 오면 큰일납니다 근데 저자리는 무슨건 확인하죠 네 확인하죠 솔직히 자 지금 억각을 다 잡고 있는데 지금 네 근데 정희희 선수가 지금 뒤치기 가면은 대박나요 뒤치기 안가도 지금 어 계단 빼고 가네요 후배희 선수 이거 뒤치기 가도 좋았을 판단인데 뒤치기는 안가네요 이거 만약에 준비시키다 가면 큰일나요 이거 네 지금 눈을 오긴 했지만 보이는건 하나거든요 어 이거 못 들어가네요 아 이거 끝나나요 아 이거 끝났어요 아 끝났네요 아 끝났네요